바나나를 아침마다 드셨을 때 한 달만에 영윤성 식도염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클렌징이라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스무디는 과일과 야채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야채 과일을 무조건 많이 갈아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그렇게 효과를 본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과일 하나 야채 하나 정도만 1대1 정도로 섞어서 여기에 물을 또 동양의 물을 같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100g 양배추 100g 하면 200g이죠 물 200g 넣으면 전체적으로 400g의 스무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는 만약에 과일 야채를 많이 먹지 않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면 몸에서는 나트륨이나 또 좋지 않은 미네랄들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렌징 해주는 거죠 다 씻어내줍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칼륨이 많아서 몸에 쌓이는 나트륨을 많이 빼내주고 여성분들이 많이 걷고 있는 저녁에 다리가 부는 현상이죠 이런 부종이나 전해질 대사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순식간에 살이 빠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는 살이 빠진다는 것보다는 부종이 해결이 돼서 몸 전체의 전해질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게 되죠 계속 드시게 되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좋은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장과 간도 튼튼해지고 위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나와 양상추를 갈아서 아침마다 드신다면 바나나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위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영유성 식두염이 있는 분들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들어있는 여러 독소들을 해독하고 또 건강한 세포들로 분열하게 만드는 좋은 스무디가 될 수 있습니다 원 데이 말 그대로 하루 동안 클렌징을 하는 건데요 외식을 많이 한 분들이나 또 편의점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아침 과일 드세요 하면 이 습관을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맛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가공식품에 강하고 자극적인 그런 입맛에 길들여져서 과일이나 야채가 굉장히 맛이 순하기 때문에 맛없어요 못 먹겠어요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예 차라리 입맛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하루 클렌징 원 데이 클렌징을 권해 드리는데요 하루 종일 과일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제한이 없어요 양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드시라고 합니다 사과도 먹고 싶은 대로 바나나도 한 송이 6, 7, 8개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 또 제철 과일도 요즘 참외가 있으면 참외도 오렌지도 수박도 하루 종일 과일만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과일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소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줘서 일부러 예전에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호적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한 시간 동안 러닝머신에서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뛰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이게 쉬울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계속 먹었으면 되니까 하루 종일 먹고 싶은 만큼 계속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과일을 드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로 입맛 개선이 되고요 또 몸에 있는 충분한 여러 영양소들이 들어가고 좋은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입맛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과일과 알차를 먹었을 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자연의 것이 맛있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느낌이 오게 되면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단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렌징을 통해서 해독하고 또 입맛 개선 또 다이어트나 건강한 식단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음식을 계속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는 기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6년에 노벨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 자가포식작용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이 끊어졌을 때 우리 몸은 세포가 불필요한 세포나 여러 미토콘드리아들을 청소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끊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들지 않고 또 첨가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해독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도 쉬게 되고 또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해독 기능이 좋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박은 시트롤린하고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의 인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 있는 분들 또 신장 기능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이 돼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여름철에 수박 굉장히 시원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도 역시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항암 성분 또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되기도 하구요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수박은 100g 당 당분이 5g 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도가 낮은 과일이에요 당이 있는 분들 당뇨 전단계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바나나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구하기 쉬운 과일이 됐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 후에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근육 형성과 근육 파열을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운동하는 분들 꼭 반드시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정말 좋은 성분이 제가 너무 추천하는 게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의 위장 상피 세포를 빠르게 분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바나나를 아침마다 드셨을 때 한 달 만에 영유성 식도염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위가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포만감을 주면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에 있는 트리프토판 성분이 세르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거든요 세르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편안한 집중력을 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게 안정적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의 원료인 트리프토판이 마음의 안정 또 집중력 또 저녁에 또 숙면을 취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일은 과일 자체로 씻어서 잘라서 씹어 먹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치아가 좀 약하다거나 치아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 도저히 씹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들 또 좀 어르신들 이럴 경우에는 과일을 못 먹느냐 그건 아니죠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일을 갈면 일단 갈았기 때문에 빠르게 마실 경우 당분의 흡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될 점이 야채와 함께 갈고 또 수분을 같이 물을 같이 섞어주는 것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과일과 과일을 같이 가는 것보다 사과는 양상추나 양배추 토마토 정도 당분이 적은 것 또는 당근 이렇게 짝을 짓고 바나나도 역시 당분이 적은 야채를 위주로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맛있는 편리함이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도 먹기 쉽고 또 어른들도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몽땅 모든 과일들을 갈아서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까지 더 덧붙이자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두유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두유와 바나나를 갈아서 먹게 될 경우 굉장히 고소하고 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오래 가질 수 있는 과일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지 않은 형태로 갈아서 먹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과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건강은 언제든지 우리가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한 가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깨달았다면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하나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1시간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습관이잖아요 과일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고 계속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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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